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4년 강남구는 강남구민들의 웃음과 눈물, 행복의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구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순간, 행복한 기억, 강남구민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여서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15년, 구민들은 강남에서 어떠한 소망을 꿈꾸며 바라고 있을까요? 저희가 만난 지 2년이 됐는데 올해 제주도 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올해 한 해 동안 즐겁게 여행하면서 잘 만났으니까 2015년도에도 예쁘게 사랑하고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건강하고 활력도 잘 되고 나라에서도 어떤 근심 없이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돼서 서민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새해 마주도 잘 할 것 같고 이렇게 좋은 밤이랑 이렇게 거리 있으니까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얘네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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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망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느낌이 새롭고 그리고 진짜로 이해하는 뭔가 다른 그런 새해가 될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새해는 말의 해가 가고 양의 해가 오는 치앙말이라고 한마디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새해는 소원 성취하길 바라겠습니다. 2015년에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다산하나 했는데 내년에는 잘 풀리고 또 모두가 작은 거에 하나의 감사함을 느끼는 저도 그렇고 모두모두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2015년 새해의 첫 시작. 하늘을 아름답게 쏘놓은 불꽃과 같이 우리의 2015년도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놓길 기원합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누구나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강남이 되길 바라봅니다. 나라의 추억을 선사하는 강남 이는 장면의 전문으로 꽃무현 강남 그는 강남 예상 한 명의 강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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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